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생명은 그 자체가 덕을 개발합니다 그 덕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계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적인 덕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또한 당신이 가진 재능에 대한 신뢰를 소멸하게 하시는지 주의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저수지로부터 당신의 삶을 길어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당신의 신뢰가 소멸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는 자연적인 덕에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덕들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하도록 애쓰실 때 우리는 자연적인 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가장 슬픈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사랑, 인내, 순수함은 주님의 요구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순임이 가지신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덕들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